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의 거 한번 봐 볼까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 그 다음에 특별법까지 뒤에 나와 있는 거고 유치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오면 저당권 부분 있잖아요. 저당권이 일곱 문제가 들어가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채권 총론 부분 있죠. 그 계약법 총론 부분이 해제까지 해서 들어가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지금 세 번 남은 거죠? 지금. 두 번 남았나? 세 번 남았죠? 세 번. 충분히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문제 어렵던가요? 맨날 어려워요? 다음 주부터는 좀 나아져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는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원래는. 물건이 끝날 때까지는 좀 약간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잠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봐 볼래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1번하고 들어와 있는 거. 자, 한번 봐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 좀 오른 것인데 정답은 지금 3번으로 나와 있는 거죠? 3번인데 1번에 보시면 내용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데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타인 토지라고 되어 있고 자기 토지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혼동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우리는 전부 다 타물권이라고 해요. 타물권, 타물권 그러거든요. 타물권이라고 하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돼요. 혼동 때문에.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므로 현재 건물이나 그다음에 공작물이 없으면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까지 맞는 거죠. 뒤에가 틀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지상물은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성이 없다. 이게 멘트예요. 그래서 지상권이 있고 지상물이 그런 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굳이 외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버리면 그분은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소멸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란 말이야. 그럼 토지는 바닷물에 밀물, 썰물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객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이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축된 건물이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OX, X죠. 왜 그러냐면 법정 지상권의 공식은 반드시 저당을 잡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이 축조가 된 거니까 법정 지상권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이건 나중에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괄 경매 청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괄 경매 청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이 꼭 들어와야 돼요.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갱신 청구권은 그냥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니까 얘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매청이 들어가는데 이 지매청은 뭘로 가는 거예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고 지매청은 형성권이에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등으로 치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당사자는 치료 증감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성질상 청구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감 청구권이란 말 보이죠? 이게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혹시 증감 청구권 이렇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증감입니다. 그다음에 분할 청구권 이렇게 나와요. 분할 청구권 이렇게 나오거나 증감 청구권, 분할 청구권 그다음에 소멸이란 글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소멸 청구권, 소멸 이런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가야 되냐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끝을 이가 청구권,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들어가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청구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형성권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이에요. 그다음에 소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용법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했다면 소멸 청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소멸 청구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멸 청구하면 효과가 바로 발생이 돼요. 형성권. 청구권은 영화 본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안 봐요. 그럼 거절하잖아요. 그럼 효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청구권은 청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래요. 이 세 단어. 그래서 여기 증감 청구 보이죠? 증감 청구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건 형성권이지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5번의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의 승낙이 없어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틀린 거죠. 승낙이 없어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꼭 두 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니 세 개인데 첫 번째 구분지상권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의 승낙만 받으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고가도를 만드는데 지금 이 토지가 있을 거예요. 밑에 바닥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세권자, 임차인, 심지어 저당권자도 있는데 고가도로가 올라가면 땅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경락대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 만약에 셈장에 갔더니 소유자의 승낙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목은 돼야 안 돼요? 구분지상권은? 안 돼. 건물하고 그다음에 공작물 있잖아요. 이것만 되는 거야. 건물, 공작물만 되고 수목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뭐냐면 혹시 고가도로를 지나다 보면 밑에 아래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사용 제한을 해요. 약속으로. 그래서 혹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다른 거 안 나와요. 이 세 개만 나오거든요. 구분지상권이 공중이나 지하를 쓰는 거잖아요. 지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돼요. 2번에 가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세요. 그랬는데 일본의 지상권의 존속기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심할 건데 존속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X, X 지상권의 존속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뭘로 가야 되죠? 30년, 15년, 5년을 가. 이게 최단 존속기관으로 가는 거고 혹시 이 멘트가 글자를 바꿔볼게요. 지상권이 아니라 여기 누가 들어가면 전세권에서 존속기관을 정하지 아니하면 각 당사단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라고 그래요.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 지문이 나오면 맞을 수가 있는데 지상권은 존속기관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관 30년, 15년, 5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문이 혹시 현장에서 오버럽 될 수 있다고 항상 구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 쓰면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약속은 유효, 무효, 무효 전세권 기억해야 되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이건 무효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써놔라고 이렇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그럼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OXO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거야 특약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전세권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럼 지상권이 뭐예요? 주등기 저당권이 뭐예요? 부기등기 그러면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누구한테 먼저 해라 저당권자에게 먼저 통제하고 그러면 저당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가야 지상권의 소멸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체를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죠 먼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쓰면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한테 먼저 한다?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상당 기간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상당 기간이 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상당 기간이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즉시 소멸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이 지문을 바꾼 지문이에요 이 지문 조심해야 되고요 4번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공장물 수목이 없다면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틀린 지문이네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뭘 잡은 거예요? 무상의 담보 지상권 보인가요? 그럼 담보 지상권에서는 이건 사용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되면 담보 지상권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담보 지상권은 시험에 꼭 들어가요 50%의 확률이 왜냐하면 10년 동안 5번 나온 지문이에요 이 담보 지상권이 그래서 혹시 담보 지상권의 제3자가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혹시 3자가 불법 침해를 했는데 혹시 문장상에 여기 저당권 있잖아요 이 저당권에 본질적 침해 이런 멘트가 나와요 본질적 침해가 돼서 손해가 발생이 됐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안 돼? 안 돼? 해야 돼요? 이건 선배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담보 지상권은 손해배상을 물어주지 않아도 돼 철거하면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담보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침해를 봐서 저당권이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멘트 조심해라고 이 멘트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담보 지상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세 번째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 일본의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X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다 맞는데 뒤에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저당권의 목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바꿔놔야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면 30년, 15년, 5년이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 보인가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기존의 건물이 있다는 것은 지상권자가 투자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된다고 하는 게 틀린 거죠 기존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좀 체크해 주시라고 우리 시험에서는 두 번 기출이 된 시험입니다 10년 동안 20% 나온 시험인데 그래도 좀 체크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고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류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여기 맞는 거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류를 2년간 내지 않았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그러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차임 이기를 연체해서 쫓겨날 때에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같은 멘트입니다 4번의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이후에 지상물에 들인 비용 모두가 틀렸네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만 있죠? 유익비 청구만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달라고 청구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됐죠 지상권의 전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모두 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지상권자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모두 지상물 매수가 되는데 이때 옆에 좀 참조를 해서 써준다면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돼야 안 돼요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가 안 되고요 임차인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임대차 두 개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나죠 이것은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 세 번째가 정답 참 중요합니다 2번 지문 중요하고요 5번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